6할 이 프로그램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맥도날드에 오셔서 맥픽 2,4,2,50로 드세요. 단 2분 50에 맥피스 맥너겟 또는 맥치킨과 같은 5가지 인기 있는 메뉴에서 2가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한인들도 즐겨찾는 리누드와 에드몬즈 지역 유명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17살 소녀가 쓰러진 대형 나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에드몬즈 교수님은 국가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가능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학생들에게 트윗했고 대학 당국은 본방학에 학교에 남는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거주 공간과 식사 공간을 풀면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맥도날드 맥픽 2,4,2,50로 아침, 점심 또는 저녁에 엄청난 혜택을 받으세요. 단 2분 50에 맥피스 맥너겟 또는 소세지 맥너겟과 같은 가장 좋아하는 메뉴 두 가지를 선택하세요.